네 큰 박수 환영해주세요 네 차은우님 왼쪽 먼저 바라봐주세요 네 차은우님은 범죄에 휘말려 가족을 잃은 후 밑바닥 삶을 전전하며 거친 삶을 사는 권선율 역을 맡았습니다 이제 중앙 봐주시고요 이번 드라마에서는요 차은우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거칠고 다크한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차은우님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이 또 하나의 시청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어우 네 이제 아주 강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트도 한번 싸주세요 블랙 라이더 자켓을 멋지게 입고 오셨네요 드라마에서 오토바이를 떠고 질주하던 씬이 연상되는 그런 의상입니다 네 모두 한번도 파트도 혹시 하트 받으셨나요? 네 그러면 자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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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